자, 뭐갈까? 뭐부터 갈까? 역시 안녕유부터지 아, 용호 등장? 아씨 어쩔 수 없지 아, 용호 등장은 못참지 용호왕, 호룡왕 이건가? 어, 용호 내려선 용과 호랑이 아 아, 용호 ếnnos 아 자 용호 등장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빨리 용호왕을 보고 싶어 쿠스아 너 이번에도 집 만들거냐 아 얘도 아 같이 나와야지 호룡왕 쓸려면 같이 나와야 되지 그 애트랑지 애들인가 본데 그치? 용왕 연부수 이거부터 야 쟤네 체력이 왜저래? 사랑부터 바로 걸어보자 야 열애를 걸리는데 못잡는다고? 자 용왕이 3법 붙어볼게요 야 많이 별론데? 야 잠깐만 그냥 별론가 아니라 많이 별론데? 어 일단은 가방 아 이런건 기억나 근데 그때가 연기를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용왕 파산 용왕 파산 야 뭐 쿠스아 파일럿 커진 데 없어? 너무한 거 아니야? 많이 너무한데? 아우 쿠쿠쿠쿠쿠쿠 아 이거 입술인데 내가 못 봤나? 상관은 암 아 이게 이거말고 최종이 따로 있지 않았어? 아씨 많이 별론데? 다른데 가서 해 아 멋대가리가 없다고 일단 이것들아 아 이거 뭐야? 앞에 저게 타이거 너클 타이거 너클 타이거 너클 오우~! 야 오랜만에 본다 이메츠!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니까 이거 한 번 봐줘야지 그냥 아, 블릿은 파일럿 컷인을 주고 왜 쿠산 안주어! 이 쓰레기들아 오오오오오오오tır 개 아프겠다 아... 이것을 좀 더 빠르게 해주죠 한 1.5배 송간에서도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저놈의 체스토는 다이젠가도 맨날 체스토 버리고 진짜 체스토 좋아해 얘네 체스토가 다 찍힌다 뭔 뜻이냐 체스토 어? 아 일본어였어? 일본 가고시마연에서 사용되는 기아폭은 구호 아 진짜 영어가 아니야? 합류해 얘들아 어? 아내? 아는 척하네? 뭐야 류이세이랑 마사키 서로 모른척 하지 않았었어? 아닌가? 내 기억의 착각인가? 너무 오래되서 그런가? 아 그거 다 테라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때 되면 돌아갈 거야 어? 왜 이러지? 수수께끼의 건강 이거 이거 쿠스와 즙 아닙니까?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저거 먹으면 죽어요 12번 아 이거 아닌데? 헐 헐 야 니 그거 니가 해라 어? 어 바뀌어있구나 앞뒤가 니가 가자라 니꺼니까 니가 알아서 책임져 그거 다음으로 갈게요 바로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